네 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보궐선거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그렇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더니 보궐선거 패배 후에 집권 세력에서는 손실보상금을 주기는 줘야겠지만 국가 재정을 생각하지 않냐 할 수 없다라는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면서 한발 빼는 모양새를 보여가지고 며칠 전에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코로나로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재정을 이유로 들어가지고 도와주네 만회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 세금으로 북한에다가 공항이라든가 철도를 개발해주자는 이런 법안이 민주당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국내 사정이라든가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 이런 법안이 발휘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28위 국회에 따르면 박상영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은 지난 26일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1부 개정 법률안 그리고 한국공항공사법 1부 개정 법률안 그리고 한국철도공사법 그리고 국가철도공단법 1부 개정안 등 4건을 발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 4건은 모두 다 북한의 공항과 철도를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골자의 내용이고 향후에 북한의 낙후한 시설 개선에 우리 공기업들을 참여시키도록 한 법안으로서 사실상 우리 세금으로 북한의 개발을 도와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가지고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법안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상영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법하고 공항공사법 개정안 공사의 사업 범위 조항 안에 공항의 개발 및 운영 등 남북한 간의 항공산업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 등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북 간의 교류 활성화, 북한의 대외 개방이 가속화될 경우에 인적이라든가 물적 자원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남북항공 노선 개설 및 북한의 낙후된 공항시설에 대한 개선 등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의 공항개발, 공항시설 현대화 및 공항운영지원 항공인력 양성 등 항공산업 분야에서 교류 협력 참여가 필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그리고 국가철도공단법, 한국철도공사법 개정안 사업 범위에는 남북한 간의 연결철도망의 건설 및 북한철도 현대화 사업과 외국철도 건설과 동북아 철도망 및 유라시아 대륙 철도망 연결 사업을 추가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해당 사업의 제안 이외에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면 특히 중단된 남북철도 연결 외에도 낙후된 북한철도의 개량이라든가 건설 등이 가장 먼저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2018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건설 비전을 제한한 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남토부 민주당에서 발의된 해당 법안에 대해서 정치권이라든가 전문가들은 지금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현실성도 없고 또 해당 법안에서는 남북협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북한에다가 퍼주는 형식으로밖에 지원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재정을 퍼부어가지고 북한을 개발해줘야 되는가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당 측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일색인데 현재 해당 개정안을 두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북한하고 관계가 계속해서 후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아예 대화조차 없는 상황인데 도대체 무슨 수로 협력을 할 것이며 공동 개발을 할 것인지 오히려 묻고 싶다면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퍼즐 계획만 세우면서 집착만 하고 있느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법안은 남북 간의 한반도 현실이 아닌 착각 속에서 발의된 법안이라고 지적을 했고 놀라움과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면서 현재 국내 상황은 백신 문제로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이 생계의 근거를 빼앗기고 있고 북한은 대화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완전히 잘못된 법안이라면서 달나라에서 온 법안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언제라도 여지만 있으면 북한에 퍼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놓겠다라는 법안으로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인권을 착취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터무니없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래서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상영 의원이 누구이길래 현재 코로나로 대한민국 국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고 남북 관계가 완전히 지금 탈선을 한 상황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가 살펴보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서 지난해 6월 달에 대북전단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던 인물이고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접경지역에서 전단하고 물품 등을 살포할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서 국제적인 비판을 초래한 법안이었고 최근에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로 과하게 제안하는 법안이라면서 대북전단금지법 관련해 가지고 청문회가 개최되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렸다라는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력도 굉장히 화려한데 국가안보법 위반 전력도 있고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한총련에 가입을 했었고 박 의원은 1999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네, 아무튼 뭐 요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집권 말기이기도 하고 최근에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가지고 또다시 북한 관련해가지고 몸이 달아오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민주당과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기점으로 북한과 인도적인 협력을 강조하고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체위원장은 28일날 한반도 번영의 길 남북생명 경제공동체 추진 방안 제하의 토론회에서 식량기구를 통한 북한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서 북한 주민들 옆에서 항상 남쪽 동포가 있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으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시작은 가장 시급한 북한과의 인도적인 협력 분야를 재개하는 것이라면서 인도적인 협력만큼은 단 한순간이라도 멈춰설 수가 없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현재 문재인 정권, 집권 말기에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실말이라도 좀 풀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북한이라든가 미국의 상황과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현실은 전혀 매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현재 문 대통령이 미국이라든가 북한을 향해서 던지고 있는 메시지들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행정부로 바뀐 뒤 비핵화 조건에서만 북한하고 외교를 할 것이라고 이미 천명을 한 상태인데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대북 협상을 일방적으로 주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 북한은 3년 전 판문점 회담 이후에 위협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데도 현재 문 대통령의 태도는 북한을 향해서 경고를 하기는커녕 계속해서 구애를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이번에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 대통령이 던진 판문점 회담 3주년 메시지도 현실하고 완전히 동떨어지기는 마찬가지인데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 회담 3주년 메시지에서 도보다리 대화가 눈에 선하다라고 이야기했고 다시 대화를 시작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 한반도 비핵화를 내건 판문점 회담의 대전제가 김정은의 비핵화 실천이었지만 이게 완전히 지금 사기극으로 드러난 마당이나 다름이 없고 그동안 북한에서 이야기했었던 평화의 시대는 말뿐이었으며 북한은 고도화된 핵 무력과 미사일로 여전히 위협을 하고 있고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라든가 그 지지자들은 미국 정상 사이에서의 중재 자론을 되풀이하면서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싱가포르 합의 계승을 미국에 거듭 주문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착각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민주당 측에서 발의한 법안도 그렇고 현재 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발언들을 살펴보면 현재 이번 정권에서 꿈꾸고 있는 남북관계는 국민 상식과도 굉장히 괴리가 크고 또 현 정권에서 하고 있는 대미 대부 외교로 보면 현재 청와대는 국제 외교 안보 현실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 마저 드는데요 아무튼 다음 달이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해당 회담에서 우리 사활이 걸린 백신 문제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문제 등 미국과의 협조가 필요한 다급한 의제들이 산적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냉엄한 국제 정세를 눈감은 채 문 대통령이 또다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북한 바라기 행보만 보이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한미 정상회담으로 끝날까 굉장히 우려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